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극심한 쏠림 양극화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죠. 센 업종은 셉니다. 어제 미중씨가 저렇게 크게 얻어맞았지만 미중씨는 거의 대부분이 약세를 보였죠. 그렇지만 우리중씨는 센놈들은 세게 가고 있다. 미중씨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전망이 좋으니까 나는 계속 올라가겠어. 그리고 수급이 좋은 조목들이죠. 제피모간의 매도가 없이 제피모간이 매수를 하는 쪽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업종은 세게 약한 모습을 강하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업종들도 보이고 있죠. HLB 같은 경우에는 내차리를 기다리는 눈치장세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냥 제약배와 전체적으로 약세구나 나도 같이 좀 엎드려 있어야겠다. 이런 지금 분위기를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일정한 부분 수준까지 밑으로 내려가면 저가 및 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어서 주가를 떠받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지금 미중씨가 급락을 하는 상황이었지만 지수로만 보면 악재와 둔감한 시장이네라고 볼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보시면 나스닥 선물이 0.2% 올라서고 있고 나스닥이 3.3%는 안 내렸죠. 0.2% 올라서고 있지만 이건 언제 또 갑자기 또 바뀔지도 모르는 그런 공포감이 있을 만한 수준의 반등이죠. 아주 이제 바다 끝났고 이제 올라가겠다. 이러한 분위기는 아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0.6% 하락이 코스피가 0.64% 하락 하락폭이 상당히 적죠. 하락폭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아주 양극화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국내 정치 보시면 2차전지 관련 주들이 아주 강합니다.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소재 2차전지,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LNF 강하죠. 나노신 소재, 화학주들이 또 강합니다. 화학 쪽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는 좀 혼조세,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 또 이렇게 약세를 보이죠. 제약바이오는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왕따 비슷한 흐름을 진행이 얻어맞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하죠. 셀티린 2%, HLB가 1.8%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나 LG에너지 솔루션이 2.2%나 올라서고 있죠.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 주들은 전망이 좋을 거다라는 분위기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오늘 같은 분위기에 위치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6%나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두산의 너빌리티가 크게 올랐다 내렸다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카카오 네이버 이런 서비스업은 약세고 운수장비, 현대차, 기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빨간색들도 좀 보이죠. 빨간색들이 보이죠. 미증시하고는 좀 많이 다르며 미증시는 녹색이 좀 보이긴 하지만 거의 몇 개 없죠. 몇 개 없는데 거의 새빨갛게 진행이 되었지만 미증시는 그렇진 않죠. 아주 새파란 조목은 몇 개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5%, 4%, 3% 이상 하락한 조목들은 이 정도 있구나라는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특이한 점은 화학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약세가 또 크게 일어나는 조목들이 많죠. 항상 얻어맞는 데는 1등인 제약바이오죠. 가장 쉽게 돈을 갈치할 수 있는 부분이 제약바이오. 외국계들이 공매도들이 제약바이오는 공매금지가 나오지 않으면 정말 힘든 분위기입니다. 좀 안 좋으면 내려서 먹겠다고 제이피신한 한국이 거의 항상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내려버리고 살리드 신한 한국 모간 이렇게 나오죠. 알트어증도 3.6%나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제 올랐던 종목 오늘 그대로 오른 만큼 내려치죠. 오른 것보다 더 크게 내려치고 있습니다. 신한하고 한국 베일린치 그리고 에어스티판 여전히 안 좋은 흐름으로 계속 진행되고 녹십자도 좀 올랐다가 제이피신한이 나와서 두들겨 패버리죠.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셀트리온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피모간이 안팔죠. 제이피하고 신한이 들어오고 한국이 매도하지만 제이피신한이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1% 수준에서 시작하고 마이너스 3.5%까지 밀었다가 다시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죠. 밀어서 물량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일단은 십자 도지를 만들어내고 있고 여기도 한국이 좀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아주 큰 공매들이 작정하고 밀겠다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죠. 2%대 하락이 일어나고 있고 좀 많이 내려가면 하반경직을 보이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하고 HLB 그룹은 거의 쌍둥이처럼 움직이고 있죠. 거의 쌍둥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HLB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8%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전에 시작이 마이너스 2% 그리고 2.5% 2.6% 수준까지 내려갔었지만 고가 1.1% 마이너스 1.2% 수준까지 왔다갔다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거래량도 상당히 적고 시작하고 좀 흔들어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주 큰 약세로 주가를 아주 박살을 내버리겠다. 이런 움직임은 일단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시장은 약세 분위기로 마감을 했죠. 미증시는 약세 분위기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아주 크게 망가지는 그런 흐름이 일단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악재가 나와도 갈롱은 간다. 이런 분위기죠. 지금 2차전지 관련주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포스트케미칼이 6%나 오르고 있죠. 이런 상황에 두산에 너빌리티 이렇게 올라서고 있고 그러고 지금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첨보 대부분이 상승한 전묵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산업재 그리고 화학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이라고 볼 수 있겠죠. LG화학도 광세고 삼성의 시대에도 가는 놈은 계속 가는 분위기죠. 가는 놈은 계속한다. 내려와서 이정도로 많이 올랐으니 미증시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뭐 좋지 않았죠. 미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이런 분위기다라고 하면 이제 주가가 이제 내려가있지 크게 올랐으니 내려가있지 라는 느낌이 들만도 한데 그러지 않고 지금 밀올리죠. JP모가니 안 팔면 안 내려간다. 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알겠죠. JP하고 신한 모간 얘들이 사버리면 매도를 할 주체가 사라져버리고 매도할 주체가 사버리니까 안 내려가죠. 얘 하나만 지금 좀 배신을 때리고 있는 이런 분위기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모습을 좀 보면은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전체적인 지수로 봤을 때는 근데 내려갈 놈들은 또 세게 밀립니다. 5%까지 밀어버리죠. 어제 많이 올랐던 정보 앞으로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야. 이렇게 지금 되는 종목들은 또 세게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타이어 관련주들이 아주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나고 있죠. 중고 타이어 교체 수요가 줄어들 거다. 이런 분위기 이런 리포트를 내고 아주 박살내죠. 한국하고 신한 집어던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JP 한국 신한목원 이렇게 매도해서 공매처성을 먹고 있죠. 정말로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할 수 공매 세력들이 워낙에 유리한 지금 이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공매하면 거의 외국인이죠. 땅 짓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 여기서는 내려서 먹고 다른 쪽에서는 올려서 먹고 이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HLB는 어느 정도 내리면 적감의 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아주 잘 일단은 버텨내고 있고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넘어진 김에 쉬어가서 쌍바닥을 만들고 그러고 지금 HLB는 다음주 말 정도부터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을 할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죠.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크게 우려할만한 흐름 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